한 개 산맥 중간에 꼈어 포물선의 법칙 포물선의 법칙 포물선의 법칙이 뭐지? 포물선의 법칙 신발 난리네 이거 뭐지? 지면 저 아래 뭐 묻는 것 같다 지면과의 각도가 45도가 되면 가장 멀리 나가는 포물선의 법칙을 응용해 신뢰를 발로 던져 자신의 신발장에 다행히 상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다른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아 묘어 수지 수지 저렇게 적혀있으니까 지역 이름 같아 수지에 가는 포물이지 아닌데? 맞는데 난 그런거 같은데 이 앞에 이광서? 우리인데 우리 어디서 리액션 해요? 아 천명? 시베 갔던 리액션이. 카메라 너무 그러면 간편하게 해. 왜 같은 팀이 돼서 이렇게. 정말 불편한지 아니고 최고. 결희야. 결희 덜 뻔했다. 결희 너무 잘해. 이제 감 잡았어. 이거 너무 구로 던지면 안돼. 아래에서 발이 낮아줘야 돼. 금발지마 금발지마. 밀린지 타이밍. 밀린지 타이밍이 바로 밑에서 돼. 시끄러워. 내가 먼저 신발을 던져서 네 입에 넣기 전에 조용히 해. 바로다. 내 학교 그만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. 내 학교 그만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. 뭐라고? 제가 학교를 그만 다녀. 학교에 학교를 그만 다녀. 병원에서 졸업식 해봐. 무섭다 무서워. 내가 얘기했잖아. 못해도. 방금 여기쯤에서 나왔어. 수지다. 야 수지다. 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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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디저트 하면 안 되더라. 내가 한 얘기잖아. 수지 많아. 야. 너 무슨 일 잘하니까. 수지다. 수지다. 끝으로 해라. 오. 오. 야. 이거나. 이거다. 내가 도전할게. 아 진짜 못하게 생긴다. 아 진짜 못하게 생긴다. 아니야. 아니야 왜. 너 진짜. 왜 그래. 나 반장이야 그리고. 너 진짜 죽는다. 야 조국이 형도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어. 진짜 죽어. 얘는 실제로 하고 있죠. 조국이 빼고 자자 앉아줘. 여기로 할 수 있으니까. 난 앉아야 돼. 조국이었다. 베레야 너도 앉아. 게임이야 순서하게 게임을 즐겨.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. 도전. 미안해 실수야. 카메라 좀 꺼줘요. 카메라 꺼달래. 카메라 꺼달래. 야 진짜. 카메라 꺼 쓰면 너 꺼산 보여. 진짜. 감사합니다 카메라 하는 분들. 도전.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. 자세히. 방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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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수지 맞을 뻔 했잖아. 너 지금 제 정신이야? 수지 지금 맞을 뻔 했잖아 지금. 도전. 이게 진짜. 넌 큰일 날 꺼냈어. 너 좀. 너 이 바닥 뜨고 싶어?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해요. 실수한 걸로. 무슨 사람이 늦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? 무슨 일이 아닌데. 들어가면 또 쏙 들어갔는데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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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야 너희가 끝이야. 알았어. 잠깐만요. 게리가 끝이야. 게리 형도 이런 거 잘하지. 게리. 그렇지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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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문꼬리 보고자. 야. 문꼬리 보고자. 문꼬리. 문꼬리. 됐다. 오. 됐다. 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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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가야. 가야. 고고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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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선생님이 이렇게 했네. 아, 그래도. 아니, 내가 알아서 딱 잡는데. 방향을 일단. 어? 이렇게 가는 거야.